봄투데이 엘도노반 제품의 아이폰5 천연도마뱀 가죽해 있습니다. 제품 안쪽에는 엘도노반 정품인증서가 한장 구성이 되어있고요. 품질보증서까지 대장 들어있습니다. 제품의 컬러는 블루 컬러입니다. 아이폰5의 케이스를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장착이 된 모습이고요. 제품의 위쪽 모습과 아랫부분 옆부분 또한 외부 기능들을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제작이 되었고요. 제품의 소재는 천연 도마뱀 가죽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과 동일한 가죽으로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과 동일한 가죽으로 보시면 되고요.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으로 문을 함께 und such을까요?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으로.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과 동일한 가죽.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으로써 이 bonded 사인은 가죽으로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으로 다시 찾아가죽으로. 명품백에 들어가는 가죽으로 상태를 지키는 가죽으로 더chief.